안녕하십니다 박수님 좀 해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커? 야 나 또 샀어? 난 샀거든 내가 산거 아니거든 진짜? 그럼 엄마가 보내주신 거네 어우 미안 한약이요? 응 한약이네 어우 미안해 오 유나베 네 어머님 어 잘 살고 있어? 네 잘 있어요 어 한약 잘 받았어요 인사부한테 좋다고 해서 보낸 거니까 네 네 하지 말고 잘 먹어 예 잘 먹고 매일매일 예 드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네 애기도 좋고 인사부도 좋은 거니까 둘이한테 좋은 거야 네네 많이 먹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 한약이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잡사봐 마셔봐 마셔봐? 맛있는 거예요? 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별로 안 뜨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마셔 쭉 마셔 한번에 어 이거 진짜 몸이 좋은 거? 어 몸이 좋은 거 몸이 좋은 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아니야 빨리 마셔 한번에 마셔야 돼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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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나중에 마실래? 마시니까 마셔봐 난 안 마셔대 어 마셔봐 몸이 좋은 몸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마셔봐 나 안 마셔대 아 나 미워 하아 아니 밉다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자자 얼른 쭉쭉 마셔요 쭉 자아빠 더 맛있어"? 캐릭 distance 컥aku 마… 눈물나게 맛있쩌? 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 WARF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